미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한 지 6주간이 지나도록 주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였는데요. 2월 말에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세 연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짓 농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방관만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3월 14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등을 운영하겠다고 뒤늦게 대응을 하면서도 이틀 뒤 16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자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우린 아주 잘하고 있다 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기세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강력한 행정명령들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4천만 명 전체 주민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식품구매, 약국 및 병원 방문, 출퇴근과 같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2,550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필수 인력 100%의 자가격리와 비필수 사업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 휴업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뉴욕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림에 따라 미국 인구의 5분의 1, 무려 5분의 1이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